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반규드로사입니다. 2022년 8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대부업법과 신탁 대산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71-32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공탁급 출급 청구권 확인인데요. 원고는 신탁 부동산의 사순위 수익권자 그리고 그 사람의 질권자입니다. 이제 신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을 하기 위해서 소지나 분양회사가 아파트에 대해서 신탁을 맡기게 됩니다. 신탁을 맡기게 되면 신탁으로 인해서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의 일순위자, 일순위자가 보통 은행이 되죠. 대출금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은행이 되고 그 다음에 차순위는 원래 분양회사, 이게 차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차순위에 대해서 다시 분양회사의 채권자가 여기 질권을 성적하게 되면 이 사람이 채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고는 그 사람입니다. 피고는 차주 겸 일순위 수익권자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한 사람입니다. 대출을 한 사람. 여기서는 이제 원래는 저축인행이었는데 메리티 증권이 이걸 승계를 했고 그걸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피고 보조 참가인은 누구냐? 이 사람은 신탁 회사입니다. 신탁 회사. 그러니까 수탁 회사죠. 신탁을 받은 사람. 수탁 회사. 이 수탁 회사가 바로 국민은행이 되는 거죠. 국민은행이 재산을 수탁 받아가지고 자기 명의로 신탁 등기를 하고 또 신탁 등기로 갖고 있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신탁 재산으로도 원래 채무자의 재산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위험성을 감수하는 거죠. 어쨌든 이때 여기서는 이제 지연이자가 문제가 되는데 한번 내용을 보시죠. A 회사는 이제 대부업법을 적용받는 저축은행으로부터 650억 원을 차용을 받습니다. 저축은행이 대부업법 적용을 받는데 650억 원을 차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A 그 대부업법의 연체이자율이 17%였어요. 그리고 B 회사가 이제 연대보정을 했죠. 그런데 A 회사는 채무 담보를 위해서 부동산 담보 신청을 체결을 하는데 1순위 수익권자는 대출권자인 저축은행. 2순위는 부동산에 담보를 제공했던 B 회사. 연대보정을 하는 B 회사가 이제 차순위가 되는 거죠. 연대보정에서는 B 회사가 차순위가 됐어요. 그런데 원고는 이 B 회사. 연대보정을 했던 B 회사의 수익권의 질권을 선정한 그러니까 B 회사의 채권자죠. B 회사의 회권자. 어쨌든 이런 구조로 이제 1순위와 차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집합투자업자인 C가 대출 채권을 매입을 합니다. 저축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한 상태에서 국민은행의 신탁 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국민은행이 신탁을 맡게 됩니다. 그 대출 채권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그 대출 채권에 대해서 1순위 수익권은 메리트 종금한테 다시 양도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양도를 하고 양도를 다시 하면 꼭 신탁에서 다시 국민은행이 양도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이 다시 여기서 신탁 계약을 또 체결해서 갖고 있죠. 그러던 와중에 금융위가 2018년 4월 30일 날 대부업법상 은행의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료를 연 3% 이하로 재활하는 고시를 시행합니다.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으니까 3% 이내으로 하는 건 원래 5%였는데 연체이자율은 8%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은행은 2018년 4월 27일 날 자발적으로 연체 가산이자율을 연 3%로 조정합니다. 즉 이런 대부업법상의 적용을 받는 연체 가산이자율을 연 3%로 스스로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신탁회사가 처분을 하니까 처분을 하고 나서 공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은행은 대출금 채권을 신탁한 거죠. 대출채권을 신탁한 거고 부동산은 별도의 신탁계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동산회사, 이 부동산회사에 신탁했던 회사가 부동산회사에 다 팔고 나서 돈이 남았잖아요. 이 돈을 주어야 되는데 이게 이자율을 17%를 줘야 되는지 3%를 줘야 되는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즉 17%를 줘야 된다고 하면 일수위 수입권자인 메리스 종금이나 국민은행한테 17%를 줘야 되는데 만약에 3% 제한이 돼서 3% 제한이 되면 14%는 차순위인 비회사, 즉 원고 집권자의 원고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니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공탁금 출고 확인 청구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대부업법 적용에 있어서 신탁재산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가 대부계약의 이자 상환 초과 무효는 채권 양도 시에서 적용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의 신탁재산은 대외적으로는 신탁업자가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 또 집합투자업자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할 뿐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국민은행에 넘어왔고 국민은행에서 다시 메리스 종금, 다시 국민은행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결국 신탁업자인 국민은행은 대부업법상 대상 채권에 대해서 이자 조정을 3%로 했기 때문에 그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업법 이자 초과에 무효라는 그 내용은 이 대부업법 적용되는 채권이 양도 되고 신탁되더라도 여전히 적용된다. 결국 국민은행은 2018년 4월 27일 날 이런 이자율을 3%로 적용했기 때문에 연체이자로는 3%밖에 못 받고 차액인 14%는 원고가 받아가는 게 맞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이거든요. 이거는 집합투자업의 신탁재산에 대한 공법상 규제가 있죠. 이럴 때 이거는 신탁업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게 이팔러의 핵심대의 내용이죠. 그리고 채권 양도 신탁에 있어도 그 규제는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대부업법을 적용받는 채권이 그 뒤에 딴 사람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다시 적용되고 다시 돌아와도 적용되고 세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신탁계약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지시받은 관계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신탁회사의 완전한 소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공법상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게 핵심인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